깜충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반다를 닮은 송편 쫄깃쫄깃 맛있어 고소고소 콩 송편 달콤달콤게 송편 너랑 나랑 맛있게 나눠먹는 송편 너랑 나랑 웃으며 나눠먹는 송편 조일렛 탱고달 맛있게 나눠먹어 송편 맛있겠다 친구들 고마워 그럼 빨리 먹어볼까? 땡이야 친구들이랑 나눠먹어야지 친구들이랑? 근데 친구들이랑 나눠먹으면 너랑 많이 못 먹잖아 내가 다 먹을래 배고파 내가 다 먹고 싶다 땡이야 땡이야 어떡하지? 일단 빨리 숨겨야겠다 땡이야 나 지금 가 기다려 지금 가 내가 가 내가 살금살금 몰래 몰래 살금살금 몰래 몰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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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가 뭘 숨긴 거지? 보물인가? 보물? 보물 여기 있나? 저기 가 여기 가 잘 가 가 땡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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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가 내 송편 땡 송편 성편아 송편아 송편아 차려졌죠? 이제 내가 다 먹어줄게 땡이야 나는 수수께끼박사띠 별이야 땡이야 너 혹시 나 아직 한 개 남아 다리 못 봤니? 다리 다리 저기 있었어 저기 그래 고마워 고마워 나는 수수께끼 연구 좀 하구야 혹시 별이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이번엔 진짜로 송편을 먹어볼까 땡이야 초야 왜 또 왜 뭐 뭐 뭐 봐봐 우리 공놀이 공놀이 하자 공놀이 좋아 근데 여기서 하지 말고 저기서 하자 저기 저기 알았어 알았어 더 쭉쭉쭉 송편 먹고 싶다 어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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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편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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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르릉 고소한 냄새가 술술술술 맛있는 송편 내가 다 먹을 거야 야 내꺼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잡았잖아 내꺼라고 내꺼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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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라고 송편 뭐야 내꺼야 내꺼예요 내가 다 먹을 거야 äs 내꺼라니까 내꺼라고 내꺼예요 Cette혜지라는 내가 먹을s 거야! 내 거야 먹어! 이리 힘 이상한 꿀ulu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송편. 내 송편.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 송편 내놔. 일을 잘했으면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까? 괜히 어째 부려서 나도 못 먹고. 땡이야. 왜 그래? 이게 다 뭐야? 땡이야. 왜 그래? 뭐? 친구들 보내준 송편인데. 우리 안 주고 너 혼자 다 먹으려다. 땅에 다 떨어뜨렸다고? 그래. 그래. 그렇구나.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땡이야. 그만 울어. 근데 송편 맛있었겠다. 그치? 내가 욕심 부려서 미안해. 땡이야. 어? 그만 울어. 우리가 다시 보내줄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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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말? 정말? 땡이야. 이번엔 꼭.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친구들. 고마워. 먹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송편 나눠 먹으며 즐거운 추석 보내요. 민건친구? 민건친구? 범계는 제 친구 효재가 많이 아파요. 암이라고 해요. 예쁘고 착한 내 친구 효재. 빨리 건강해지려고. 범계 파워를 보내주세요. 민건친구. 효재 친구가 아파서 많이 걱정되죠? 친구를 사랑하는 민건친구의 마음 덕분에 효재 친구도 더 힘이 날거에요. 효재 친구가 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범계맨이 범계 파워를 보내줄게요. 민건친구와 효재 친구를 위해 범계 파워. 앞으로도 범계 파워가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든 범계맨에게 말해줘요. 범계.